엘리가 간다! 친구들 안녕! 엘리에요! 친구들 오늘은 엘리가 혼자에요! 꼬마 친구들이 재밌는 곳에 갔다고 하는데 엘리가 빠질 수 없겠죠? 그럼 엘리가 간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누구에요? 자! 맞아요! 우리 엘리! 네! 여기 많은 책들 보여요? 친구들! 위로 한 번 옮겨다닐까요? 우와! 책들이 진짜 많네요! 우리 친구들은 엘리 언니 이야기들을 준비했나요? 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가 가 가 가! 자 그럼 우리 엘리 스토리 북을 한 번 열어볼까요? 가 가 가 가 가! 어? 오늘 엘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지켜줄 책 이름은? 엘리야! 엄마 엄마 할아버지네 다녀올거야! 엄마 엄마 할아버지네 다녀올거야! 뭔가 잘 있을 수 있지? 아! 맞다! 꼬마 캐리도 놀러 온다고 그랬지! 그럼 꼬마 캐리랑 잘 놀고 있어! 너무 어지럽히지 말고 알겠지 약속! 네! 엄마 약속 잘 다녀오세요! 어지럽히지 않고 잘 놀고 있을게요! 엄마가 왔습니까? 뭐하고 놀지! 우와! 비트볼도 있고 그리고 엘리는 책 읽어놓고 놀아야지! 우와! 여기 자동차 경주 책이네? 오! Summit! 어! 꼬마 캐리! 꼬마 캐리 있잖아! 오늘 우리 집에서 놀던 작유다! 왜냐면 우리 집이 날 할아버지 다음에 가셨거든! 완전 신나지? 그러면 꼬마 캐리 두 바퀴 없는데 뭐하러 볼까? 장난감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파즐놀이 하고 있는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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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는 책 읽기 하러 볼래 책 구자 책 구자 자 이리 와봐 꼬마 캐리 이리 와봐 여기 보면 캐리엔 또 책도 있고 우와 맛있는 책도 있고 엘리 시크릿 백북도 있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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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난감 입었지 마 여기 지금 이걸로 먼저 반죽이 없었더라 그래 우와 맛있어 이 책 좀 읽어줄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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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꼬마 캐리 읽어 어? 이건 뭐잖아 요리책인가봐 꼬마 캐리 자 냉장고 안에 무슨 재료가 있나 볼까요? 어 여기는 뭐 있지? 어 이거 고기 요리 누구 있는데? 어 엘리 시크가 배가 고팠지만 아무도 고기 요리를 할 줄 몰랐대요 하하하 역시 책 읽는 건 정말 재밌다니까 어 꼬마 캐리 있잖아 꼬마 캐리 꼬마 캐리 너 지금 나랑 책 읽는 게 아니었어? 뭐야 아 그렇구나 꼬마 캐리가 이 책이 별로 재미없었나보다 그쵸? 그러면 꼬마 캐리 이번엔 내가 다 재밌는 책을 읽어줄게 이거 안에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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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조리 열어보는 자동차야 이거 도리조리 한번 열어볼게 이거 봐 이거 재밌죠 맞아 이거 봐 자동차 된다 이게 완전 재밌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품을 조립한다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열려 어 어 얼굴에 이거 잘 닿았다 응? 네 어 터질놀이야? 터질놀이야? 장난감? 우리 그러면 책 읽기는 조금 이따가 퍼즐놀이 한번 해볼까 알았어 알았어 그 책은 조금 이따 읽으면 되니까 퍼즐놀이 알아볼지 랄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내 퍼즐? 아 나 진짜 맞춰야 된다고 퍼즈 엄마한테 폭난단 말이야 도마 캐리 엘리 친구들 어떡하죠? 엄마한테 엘리가 꼭 정리정론 잘하고 어지럽히지 않고 논글이 아쉽겠는데 어떡하죠? 지금 퍼즐놀이 다 없어졌어 엘리야 엄마가 어딨니? 어? 방에 있나? 어? 진짜 어떡해요? 엘리 아직 퍼즐도 안 맞췄는데 엄마가 왔나봐요 엄마가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엘리가 빨리 퍼즐을 맞춰야겠다 근데 퍼즐이 어디 갔지? 혹시 우리 친구들이 엘리 퍼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엘리 퍼즐 맞추는 것도 도와줄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부터 자 우와 여기에 우와 고마워요 우와 친구들 지금 엘리 퍼즐이 점점 완성되고 있어요 우와 신난다 엘리 퍼즐이 다 완성되고 있다 마지막 퍼즐까지 고마워요 짜잔 여기 봐요 엘리 퍼즐이 드디어 완성됐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누구예요? 누구? 맞아요 꼬마 케빈 그리고 다음에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아요 우리 친구들 덕분에 엘리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깨끗해지고 퍼즐도? 다 맞추게 됐어요 역시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엘리는 퍼즐 조각과 장난감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엘리도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더더더 정리정도도 날거라구요 우리 친구들도 엘리와 함께 정리정도 잘하는 친구가 되질거죠? 네 아니요 누가 그랬죠? 정말 되질거죠? 네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엘리의 이야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네 그럼 앞으로 엘리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더더더 재미있는 영상 찍어서 보여줄게요 알겠죠? 네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친구들 오늘은 엘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난 책을 직접 읽어줬는데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미난 곳에서 우리 친구들 기다릴게요 엘리가 산다! Zoohoo